보고 살랑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우린 뭐. 그럼 춤과 함께 살았으니까. 댄스 이즈 마이 라이프에요. 그럼. 근데 춤을 똑같이 추우셔도 제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홀하게 될거에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걱정하지마. 아 빡빡하시네. 자 노래 틀어주세요. 가세요. 지적진 아웃. 어 왜 아웃이야. 지적진 아웃. 어 왜 아웃이야. 아니 근데 이거는. 아니 근데 내가. 내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아니 근데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 춤이. 그렇게 따라하지 못할 춤은 아니었는데. 아니 왜 그런거야. 아니 틀어주세요. 확실히 달랐습니다. 아 그래요? 네 혼자. 이렇게 했는데 분명. 그럴 수 있어. 아 아마도 손을 피셨던 것 같아요. 아니 그리고. 이 기건대. 하도 얘기했지만 톤이 웃겼어요. 톤이 웃겼어. 지적진 아웃. 지적진 아웃. 아 이거. 나가라 지적진 나가라. 아 이게 쉽지 않은데. 이거 빨간 맛이야. 야 어려운 톤. 야 어떡해. 야 어떡해. esta. 오 혼자. 유재석 아웃. 유재석 아웃. 얄짤언데 얄짤언만나. 얄짤언만나. 환영아 너 얄짤언만나. 잠시만요. 근데 이거는 제NG 제가 발언을 좀.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요. 이거는 약간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있어 있어 아 그래요? 개인 마음이야 약간 봐주고 싶었어요 아 근데 유재석은 아웃이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웃 아니야? 지석진 아웃? 아웃 아냐? 지석진 아웃? 아니 왜 난 안 봐줘 제가 약간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지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뒤에 친구는 춤 잘 춘다 제대로 해야 돼 그럼 춤 잘 춘다 자 뮤직 스타트 찾아봐 베이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야 이제 하하 아웃! 하하 아웃! 왜냐하면 이건 약간 뒤태가 약간 부담스러워 아 너무 그랬어 다 갔어 오케이 인정 인정 아니 심판 근데 유재석 씨를 너무 좀 애정하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이번에 저 잘 쳤어요 그쵸? 아니 그게 아니라 지석진 아웃 잘 했다 잘 했다 되게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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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재석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니까 탈락은 아니지 탈락은 아니지 나 그리고 잘 쳐 잘 쳐 옐로 옐로 아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래 가세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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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안 보여 송지영! 아니야 왜 시영아 맞아 우리가 봐도 아웃 피해 준비 시작 찡